아클 계약하네 왓츠업 아이언클래드 이펙트한테 한숨 배우도록 칠 오 광란 광란? 엘리트 잡긴 너무나도 힘든 덱인데 오토이 나오면 시몹 트롤 할거고 꺼 눈이 없나 샤다. 1, 2, 3, 4 dólar에서 질센 키오 슬라임 조합 나약한 엘리트와는 비교가 안 되지 담배랑 가지를 파는 상점에 있다? 호호 다 태우고 드로킥 돌리면 되겠다 뭐 아무것도 안나올줄 알고 광란지 뭔데 이러면 광란 엄청 필요없는데 집자마자 유통기한 다 됐다 아니 다 태우고 광란을 돌려야지 왜 드롭킥을 돌려요 왜 광란을 돌리죠 광란 빨바바밤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알려주세요 와 광란 덕분에 이겼다 와형 전동화형 아 미친 나뻑 어 상태가 좋지 않다 어떻게 깰 수 있지 않을까 아님 말고 아이야 아이고 내 체력 쭉쭉 달란다 에란 안에 소멸이 없어 또렷기 더러운 인공물떡술 어 인공물 좀 치워보세요 게임 더럽게 하네 음 이제는 때가 왔다 상타 강화 아 이럴거면 엘리트같이 미침 이상한거 뒤에 나오네 아니 이럴거면 엘리트가 쪼 아 거지였던게 아 엘리트 오 벨 아이씨 아휴 이상한거 아 아 아 아 하하 브래쉬 게임 죽어네 다음 턴은 드레이빙 죽을만해서 죽었지만 짱난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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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듯 죽는다 콜피 아야 당신은 미친 그램린을 배려했으나 그는 너무 빠릅니다 역시 강철 무기보다 강철 그 자체가 더 강해 강철 하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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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하이구 하이고 하이 꼭 와 신성 두 개나 빈성을 두개나 주셔서 고마워요. 초신성 무비 좀 태우자. 건둔강타다 빠져네. 왕란이 막 다쳐야겠네. 오. nel이를 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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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도대체 비터진 형태 엘서 포션 먼저 먹었으면 아님 이 사회생이 왜 이렇게 수비를 못해 왜 이렇게 수비 나오네 소리 좀 안 나게라 몸박을 안 넣었으면 깨지 않았을까 인쇄장 룬 괴라미드 룬 큐브 몸박 지울만 하지 않나 광란천의 귀 지옥불 잘 났네 다 태워 지옥불로 어둠의 봉 나와야겠네 낙제하지 않기니까 변화하기 13 13 13 와 반피 와 즐겁다 님들 네트를 어디간 사혈 왜 또 왔니 또 칼 찌르려고 고맙다 아 아 저 마우스 잡음 필요한건 다 나왔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아니 이래도 광란입니까 3천원 버리기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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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죽겠다 에이 아 아 유혹체력 어 연사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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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 연사지불 하지만 배울게 없었다 약해져서 약해져서 돌아갔다 아 오 오 쉿 오 뭔데? 이게 덱이지 트롤러베가 에너했다 조차이다 어포다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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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엘리트 가는게 낫잖아 아닌가? 괜히 네메시스가 화상 5개 나오면 저것은 킬각이었고 연 역시 지옥불이야 아 이거는 좀 내가 이긴걸로 하지 않을래 초창은 있긴한데 연골 보호사원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격파 하나 더할까? 인공물 있는 애들이 써가지고 경로강화 저 누 앤디카 흐느느느느느느느느느 나 태워도 되지 15옵스 하려고 아니 왜 안 때리는데 아이씨 아 버그겜 아이씨 저거 때리라고 아하이씨 아잇 휘악 걸어다야 드롭킥으로 드로우하는데 아잇 버그겜 그래도 말리진 않았다 교장 있으니까 잘 되는구만 아 아 드로마간 천둥으로도 되겠지 벽도 경로만 남아있으면 되니까 기사로 다 태우고 아 근데 이거 좀 모습이 안 좋네 공격카드가 공격카드가 들떠없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드로가 꼭 이렇게 나왔어야만 했나 아 괜찮리 으아아아 괜찮다 못잡을수도 있겠는데 이런 쓰레기 정벨 정벨 헬프에게 싫다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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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표창 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머지 애들은 충격파로 할 거니까. 아 벽돌이 더 쓸모가 없네. 광란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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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란댁에 두세요. 나 죽어. 나 죽어. 아 재벌 못쓴다. 거지 왔다. 아 벽돌이 더 쓸모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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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방 잡으면 갚을테니. 불타는 혈액한테 체력 6만 가불해서 재물 쓰죠. 아 벽돌이 더 쓸모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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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시게.. 네시게면 뭐하냐. 울릴수는 있겠지? 근데 어차피 돌아가면은 에너지 무한인데 필요 없다. 아이씨 새하얗게 불태웠어 근데 왜 다타지? 열두장 타는거 아닌가? 대개 열두장 밖에 없었나? 자 태우기만 해 뒤에는 해시계 갈거니까 그러면 경로 심호흡 남기고 기사회생으로 태우고 근데 다음 턴에 저거 없잖아 그 진화 없어서 드로스랭이 되는데 방법이 없나? 그냥 죽어야되나? 그 점액투성이 태워서 두장 뽑을 수 있는데 어떡하지? 어떡해 내가 하나 15불 뽑을 카드 더미에 넣기 아 이 트럭이 안되네 아 왜 안돼 빨리 아 됐다 음 음 뭐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거 같긴 한데 아 아 아 근데 다음 턴에 경로 쓰고 그니까 기사의생을 안 쓰면 결국에 죽는데 이러면 다음 턴에는 경로도 로킥으로 맞고 그 다음 턴에는 기사의생 써야지 근데 뭐가 문제지 왜는 기사의생이 폐에 안 잡힐 방식이 있단 말이야 힘을 올려서 400을 한 번에 깎는다? 답은 그거다 다음은 광란이다 내 덱에 에이전트가 있지 다음은 광란이다 잠깐만 근데 어차피 크로스 카운터 뜨면 죽는 거잖아 뭐야 속았어 인생 이제 꿈도 없고 희망도 없다 여기 얼마나 쓰레기였던 거야 아 기사 어디갔어 기사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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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아니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아니 진짜 체력이 2만 있었어도 아까 잡은건데.. 체력.. 순액..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다 타는거.. 진짜 킹받네.. 2위 3개 선도 아닌가벼.. 3시계가 아니라 주판이었더라면.. 가능성 있나? 이제 상태이상 없고.. 2위 3개 선도.. 2위 3개 선도.. 3위 3개 선도.. 3위 3개 선도.. 나 같았으며.. 그냥 죽고 다시 울텐데.. 왜 저러지.. 아유 그냥 첨동인형이랑 데이트나 하러 가야겠다.. 내 동사역 그만 적어.. 병로랑 심호흡 쓰고 사열을 기사에서 태워야겠다.. 사열은 이제 필요없으니까.. 1위 3개 선도.. 2위 4개 선도.. 2위 3개 선도.. 3위 4개 선도.. 4위 4개 선도.. 이제 진짜 광란 뒤로 올려야 된다 아깐 잘못 계산한 거지만 이번엔 진짜로 200딜 두 번 때림 이김 아잇 상과도 안 되겠고 뒤를 더럽게 안 오르네 오른쪽 화면 연타하는 유튜브쟁이면 개축키읍키읍 연타해도 똑같은 화면일텐데 황란을 두 대만 때리게 해줘 두 방이면 돼 광란 강화가 아시면 까까 성대 모두 한 번 해주세요 2분의 1 아니다 이거 100%다 황란 님 26분? 아닌데 40분짼데 지금 시간을 얼마나 되돌린 거야 지금 40분째였는데 14분 동안 시간을 되돌린 0, 1, 1 진짜 초라하다 추하고 초라하다 마지막 이겼죠 4분의 1 2, 2, 3, 2, 1 감사합니다.